B1 공성 들어오면 자, 삼각형 A, B, C가 있어 높이가 6, 밑변이 10 넓이를 구해보라 초등학생 문제잖아요 모르는 것만 기래요 30이요 심각하구나, 이하나 왜?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30 맞는데? 자, 잘 들여다봐 수학을 가르쳐달라 도가 1, 레가 2 뭐 이런 식으로 남는 거야 원주일이 악보네 원주일이 악보네 너무 멋있어요, 파이소 몰라 이걸 다 더하라고요?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 그냥 공식 한 줄 달랑 외워서 풀어버리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이 단순하다는 말 못 믿는? 아마 아무도 안 믿을걸요 곧 믿게 될 거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 학생이라는 북한의 수업자가 리만 가설치입니다 혹시 맞지요? 돌아가시디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! 산 사람! 네 성적으로 여기서 희망 없어 틀린 문제에서 옳은 답이 나올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몇 가지 힘들게 보지 않았네? 기름탱기야 기르니까 지국명하러 지국명하러 지국명하러